네 안녕하세요 이와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와동 258-1번지에 소재에 있습니다. 오늘이요 50% 할인 상품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제이드 스타 금이고 지난 영상에서 만원대 판매했었고 3만원대 판매했었고 6만원대 판매했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6만원대 판매했던 아이를 얼마에요? 짠짠짠짠짠짠 가도 될까요? 짠짠짠짠짠짠짠짠. 어머 세상에 제이드 스타 금이고 6만원짜리로 3만원 해드립니다. 수량은 당연히 많지 않겠죠. 이 아이는 종자따리 아니에요. 진짜로 제가 입장 5개짜리 자구 이제 막 열리잖아요. 그러면 떼자마자 뿔이 없는 아이를 25만원에 받아서 제가 커팅을 해서 잠깐 키워야죠. 뿌리 내려서 커팅을 해서 늘린 아이. 이 아이가 제이드 스타 금입니다. 정말 멋있어요. 끝내주게 멋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때 그 1년전 횟수로 24개월 전에는 얼마쯤이었어요? 이 정도 금액이면 거의 120-30만원 했었습니다. 그걸 얼마에 준다고요? 수량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수량이 딱 있어요. 제이드 스타 금 6만원짜리가 3만원 할인합니다. 할인합니다. 끝내줍니다. 끝내줍니다. 아유 괜찮았어요. 자 제이드 스타 금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아이 이 아이 라즈아가 진짜 저희가 판매 많이 하잖아요. 목둥인데 2만원. 이 아이도 수량이 많지 않아요. 라즈아가 목둥인데 2만원. 수량 많지 않습니다. 아따 얼마나 묵었어. 이렇게 묵히기 힘들었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전부 다 군생이네. 어휴 세상에. 아내들은 어디서 왔디야. 니네 어느 별에서 왔니? 라즈아가 목둥 가격 2만원이요. 수량 많지 않습니다. 어디 짜자잔 짠짠짠. 그 다음에 이 아이요. 아휴 이름도 이뻐. 이름봐. 핑크 요정 핑크 요정. 아니 나는 이름이 하도 이뻐서 아휴 안 사면 못 베기겠더라구요. 자 핑크 요정. 구독자님 말이에요. 구독자님이 그렇게 나한테 말한다니까. 아휴 핑크 요정이야.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사장님한테. 아니 핑크 요정이 뭐 닮았잖아요. 그랬더니 그래도 핑크 요정으로 출하를 한다. 자 사각포트인데 12cm는 되겠어요. 사각포트인데. 핑크 요정이고 야는 가격이 얼마요? 3만원. 어머 너 못 들어가겠다. 핑크 요정 가격 3만원이요. 다시 한번 보여줘요. 아 그렇죠. 새로 나온 애기들은 눈여겨보려면 아이고 야는 무슨 자구가 그냥 여기 뿅 저기 뿅 저기 뿅 뿅 뿅 뿅 어메 핑크 요정 핑크 요정 3만원. 아휴 할머니가 왜 이렇게 수다스러워. 그래요? 말 좀 줄일까요? 그래요? 아휴 세상에 말을 어떻게 줄일 거야. 지금 어메 세상에 나 여기다 넣으면 잠시만요. 어메 다 들어갔어. 핑크 요정 가격 3만원. 맞지요? 맞지요? 야 너네는 뭐시냐. 아이고 세상에. 나 이런 애기 처음 봤어요. 춘맹이고 자연군생인데요. 제가 춘맹을 한 번만 제가 우리 아이 보여드리니까 맨날 팔으라고 하셨죠? 그런 분들 오늘 집중 모드예요. 자연군생인데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다 늘어지는 수영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아이고 세상에. 너 잠깐만 여기로 와봐라. 자 제가 5년 전에 맞아요. 빨간 포트를 사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만 자꾸 팔으라고요? 안 판다니까. 자 이 아이 자 모른데 아따 도엔도 분해다. 막 이 작. 어디에 턱 늘어지는 애기를 심었으면 최고로 좋은 애기. 자연군생이고요. 완전 다 묵중이에요. 어머나 이거 시집 다 안 보내면 안 될까요? 내가 다 그냥 분갈이 해가지고 그냥 저기 우리 저기 화분 스튜디오에다 깔아볼까요? 화분 스튜디오 있어요. 완전 자연군생이고 춘맹이에요. 세상에다. 이렇게 예쁜 애기가 세상에 농장에서 몇 년이나 묵었디야. 자 세상에 춘맹 가격이요? 잠시만요 갈게요. 아이고 무릎이 다 도망가게 생겼어. 자 제가 춘맹 거울 목동 완전 목동 3만 원이야. 어머나 이거 배송 어떻게 한 디야. 나 배송 큰일 났네. 아 부러졌다고 또 물어내라고 그러면 안 팔켜. 매장에 오는 시는 분만 사세요. 춘맹 목동은 맞아요. 배송이 어려워요. 아 부러지면 안 돼요. 자 춘맹 목동은 배송이 어렵습니다. 아유 세상에 어쩜 좋아. 춘맹 목동 3만 원. 자 제가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요. 제가 이 박스를 전부 다 새로 들어온 아이들이잖아요. 박스 정리를 하고 영상을 찍으려면 일주일 더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스에 들어오면 영상을 찍고 이제 택배를 다 싸잖아요. 그러면 남은 아이가 몇 개 안 돼요. 그 아이만 정리하니까 너무 좋아. 이제 꾀가 말개졌어요. 내가 아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얘네들 끙끙대고 정리하고 끙끙대고 택배 싸고 또 남으면 또 정리 이렇게 하느라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꾀가 말개져서 자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보는 어머 저기는 못 가겠네. 그리고 지금 영상 찍잖아요. 그리고 다음 영상 또 기다리는 박스가 있어요. 아유 우리 그랬냐. 춘맹 얼마요? 배송이 어려워요. 내가 얘기했어요. 배송 어렵다고. 배송이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요. 아유 쟤는 왜 또. 이 아이예요. 자 이 아이예요. 혹시 아세요? 파마머리? 스피랄리스. 작년에 저희가 스피랄리스 판매했는데 알보카 스피랄리스 판매했는데 이 정도 알갱이 얼마에 팔았어요? 5만원? 6만원 그 정도 팔았죠? 여기 양파처럼 생긴 아이. 크기가 이 정도잖아요. 꽃대봐 꽃대봐 꽃대봐. 얘는 수량이 진짜 없어요. 왜냐하면 꽃 피면 저희가 이 파마머리만 영상에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수량만 알보카 스피랄리스. 그냥 알보카라고만 하셔요. 알보카. 알보카. 나머지는 제가 다 써드릴게요. 알보카 15,000원. 파마머리인데 꽃이 지금 해가 살짝 뉘엿뉘엿하니까 얘가 또 꽃이 다물었네. 그쵸? 꽃이 기가 막히게 청순합니다. 아유 다남다. 욕 닮았어. 머리 파마머리도 닮았네. 아유 쟤가 흰머리를 볶아봤자지. 아 머리는 흑한 게 파마를 해갖고 이렇게 생겼다고 내 머리가. 그냥 알보카라고만 하셔요. 알보카가 뭐냐고 또 물어보지 마시고. 이렇게 생긴 아이를 지난 저희가 작년 이맘때죠. 포트만 크게 해갖고 얼마. 6만원인가 팔았죠. 아유 그 농장 사장님 나빠. 얘 얼마에요? 알보카 15,000원. 아유 꽃이 막 세상에 알보카. 이런 아이들은 조금 깊이가 있는 높이가 있는 그런 분에다 식재하면 기가 막힐 때 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아이 하나 얼마나 내가 3년 동안 찾았어요. 음 그 요아이 요아이 요아이요. 블루멘탈인데 기가 막히게 이쁜데 그렇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3만원 주고 샀었거든요. 아유 이 아이 짜잔 짠짠짠짠. 로즈멘탈 얼마에요 얼마에요 얼마에요. 일단 만원 12,000원? 어머 그려. 자 짜잔 짠짠. 저처럼 굳혀보세요. 블루멘탈이고 가격은 12,000원. 어머 세상에 새로운 거 좋아하시면서. 자 이름은 로즈멘탈이요. 로즈멘탈이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로즈멘탈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샤넬젤리 어떻게 했어요? 어지간히 적심했어요? 어머 세상에 돈 벌었다. 적심이 어려운 여건이 있으신 분들. 자 주목하세요. 내가 이봐 이런 재주가 가지고 있다니까. 9cm 포트인데요. 난리 났습니다. 왜? 여기저기서 아우성이에요. 자구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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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뿅뿅. 샤넬젤리 얼마요? 어머 세상에 3만원짜리 또 짝대기도 있어. 어머 세상에. 포트는 두 가지에요. 하나는 9cm 하나는 7.5cm인데. 세상에 야두 7.5cm 포트라도 나는 이거 사겠다. 어차피 흙은 털어버릴 거 아니에요? 쫙 세상에. 샤넬젤리 우리가 2만원짜리가 얼만큼 있어야 이렇게 나와요? 최소한 10개월 정도는 되어야 이렇게 엄마 젖이 떨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6개월 된 게 엄마 젖이 많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뭐냐고요? 어머 이거 맞아요. 어떻게 물어보냐 그거도 또. 샤넬젤리 군생이고 군생이라고 꼭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2만원 그러면 제가 외도로 보내니까 샤넬젤리 군생이라고 꼭 쓰세요. 아휴 안 쓰면 반칙할 거야. 샤넬젤리 군생이라고 꼭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아휴 세상에. 내가 그때 소개했잖아요. 근데 얘는 완전히 철화에요. 봉황. 저희가 한 2, 3년 전만 해도 봉황이잖아요. 그러면 300만원 500만원 그렇게 했다고. 포트는 12cm 포트인데요. 넘치게 생겼어요. 포트가 삐뚤어졌죠. 그런데 봉황철화. 5만원짜리가 3만원이야. 그래요. 세상에.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봉황철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모든 다육이 일생은 생얼로 태어나서 철화로 갔다가 다시 생얼로 가요. 그 얘기는 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철화 풀릴 애기는 머리가 엄청 많아요. 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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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기가 막히네. 봉황철화 가격 3만원이야. 에이 돈 이 정도는 사야지. 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쓸만한 애기. 아따 얘는 12cm 포트인데 끝내줍니다. 봉황철화이고 5만원짜리가 3만원. 기가 막힙니다. 코가 막힙니다. 지난번에 얼마 샀어요? 땡 잡은 거지. 없어요. 그 작은 수량이. 없어요. 이 아이는 제가 이 농장의 거 다 갖고 왔어요. 저한테 있는 수량이 몇 박스 있는데 그게 끝이에요. 더 달라고 추가는 없다고. 그렇게 저는 추가는 없어요. 이렇게 말. 아유 어느 분이 지난번에 그 888마리아금하고 이아마리아철화를 구매했는데 깍둑썰기 해달라고 하셨죠? 받았어요? 이 아이 깍둑썰기 딱 좋네. 그려. 하나, 둘, 셋, 네 개. 더 자르진 않았어요. 제가 이 아이도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까지 잘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채널을 보시고 판매하시는 분이 많아요. 주목하시라우. 이런 애는 네 개 나오잖아요. 하나에 만 원씩 팔면 얼마야. 4만 원이고만 그려. 제가 그러니까 6만 원짜리를 얼마나 싸게 파는지 아시죠? 맞아요. 가격대는 끝내줍니다. 봉황철화이고 철화는 시간이 지나면 풀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다육이 팔자지. 내가 할 수. 단 한 다육이 팔자를 고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어디요? 다 갔나? 세쿤다 바이낸시. 기가 막히게 제가 이 종자 보고 끝내줬어요. 맑은 빨강이 됩니다. 세쿤다. 세쿤다. 바이낸시는 떼고 세쿤다만 달라고 하셔요. 세쿤다. 자 가격이요? 어머 세상에 만이천원짜리가 만 원이네 그려. 세상에 만이천원짜리가 만 원입니다. 자 끝내줍니다. 끝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 자 해리와슨 백금이요? 잠시만요. 아이고 너 잠시만 나와봐라. 너 출연 한 번만 해봐라. 해리와슨 백금. 자 해리와슨 백금.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기가 막힙니다. 해리와슨 백금이고 만이천원짜리가 만 원인데요. 해리와슨 백금도 가격대가 조금 있었죠? 아이고 세상에. 네가 이제 가격도 내렸구나. 자 해리와슨 백금이고 가격은 만이천원짜리가 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 제가 여기로 갈게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덕소, 덕소, 덕소에서. 연봉금. 지금 이 뭐 이 정도가 그때 당시에는 한 30만 원 했어요. 입장 하나 딱 떼서 내가 저기 종자로 쓸 거라고 그러니까 10만 원. 그래서 10만 원 드렸어요. 지금이요? 만 원. 입장 하나 준다고요? 아니 통채. 12,000원짜리 통채. 만 원의 짝대기로 갑니다. 아유 세상에. 자 그 다음에 이에요. 해피. 자 6,000원. 아니 어느 구독자님이 해피를 자꾸 적심해달라고 하는데 굳혔잖아요. 그분 애기는 아가야가 덜 나온 게 그냥 제 생각에 적심을 덜 했으면 좋겠어요. 자 원하면 해드리긴 해요. 자고 안 나오는 애기를 왜 잘라? 안 잘르면 되지. 제가 요새 이렇게 맨날 밥만 먹고 꽃대만 자릅니다. 자 꽃대는 이렇게 잘라요. 이 정도 높이로 자르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얘가 마르면 얘만 똑 빼시면 돼요. 꽃대를 왜 자르냐면 꽃을 보는 거냐? 아 저기가 망가져요. 엄마 몸이. 자 요렇게 이렇게 마르잖아요. 그러면 얘만 쏙 빼요. 이렇게 이렇게. 얘만 마르잖아요. 꽃대를 이렇게 자르잖아요. 자르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말라요. 그럼 얘만 쏙 빼요. 그렇게 하면 다육이가 덜 망가져요. 엄마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엄마 몸은 망가져요. 그래서 꽃대를 요 정도 올라왔을 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잘라요. 그러면 요 정도 마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빼요. 이렇게 빼면 빼져요. 빼져요. 되죠? 그렇게 해서 꽃대는 꽃을 본다구요? 그래요. 꽃을 보면 자꾸 찐득이도 생기고 깍지도 생기고.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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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어머요. 이봐 이봐. 꽃대가 달아가지고. 꽃대는 그렇게 잘라서. 요런 아이가 꽃대 자른대잖아요. 꽃대 자른대잖아요. 이렇게 빼면 빠지잖아요. 금방 빠져요. 안 빠지는 억지로 빼지 마세요. 그냥 줬다가. 빼지 잘. 힘 자랑하지 마시고. 자 해피 6천원. 끝내주죠. 6천원짜리 이렇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얘요. 돌기마리아. 그럼 제가 기가 막혀요. 아유. 제가. 저기. 마이더스 손이라나. 10월의 마지막 날 적심한 아이. 자. 그리고 11월 11일 날 적심한 아이. 으으 세상에. 자. 그러니까 나도 적심해달라고 그러면 해드리고. 아무 얘기 안 하면 안 해줘요. 내가. 돈 딱 내면 구독자님 건데. 내 맘대로 할 수 없잖아. 이제. 그래서 얘는 돌기마리아 금이고. 기가 막힌 아이. 아. 그냥 키운다고요. 그럼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응. 얼마요. 돌기마리아 금. 어머 작대기네. 50%네. 4만원짜리 2만원. 끝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얘예요. 영꽃마리아. 아따. 우리 집에서 영꽃마리아가 최고인트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응. 이렇게 크죠. 이렇게 크죠. 자. 영꽃마리아 기가 막힙니다. 아. 지난 영상에서 오스카 다 샀어요. 아. 가는. 초대형. 가격의 초대형 품종인데. 6,000원을 파는 거예요. 어휴. 그런 말. 자. 영꽃마리아. 가격은 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뒤로 살짝 갑니다. 아따. 이 얘기는 누구네 얘기리야. 백봉. 어. 저 우리 집에 오면은 백봉 꽃은 꺾지 않아요. 늘 해마다 꽃을 잘 봅니다. 가격은 만원입니다. 어. 세상에. 자. 여기 두 개만 더 갈게요. 자. 어. 덴트라잼. 세상에. 자. 이 아이 기가 막혀요. 이글 군생이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색감이. 다육이가 주로 빨강이거나 노랑이거나. 그죠. 야는 겨자색 겨자색. 자. 이글이고 가격은 만원입니다. 아. 적심에서 이렇게 군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말한다. 적심 할 거 좀 줘봐. 헤헤헤헤헤헤. 아가로즈 적심하시오. 그럼. 자. 아가로즈 6천원. 적심이라고 써줘야 합니다. 적심이라고 쓰지 않으면 그냥 날로 보냅니다. 자. 아가로즈 6천원.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제가 새로 들어온 아이들만 묶어서 영상에 담았고. 구독자님들. 맞아요. 소문만 듣고도 줄 서서 구매하는데 조금 전에 쑥쑥이 사러 오신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 어떻게 흙이 이렇게 다를 수 있어. 아유 세상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문을 내는구만. 예.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네. 장환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 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다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세워서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 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둥둥둥둥.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사냐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유 김장 비닐 위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 비벼 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루룩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죠. 예 2kg 5천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읍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읍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읍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매기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천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읍은 1kg에 5천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천원 매나 똑같아요. 창읍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그 다육 키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읍이에요. 왜냐하면 창읍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백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읍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게 창읍입니다. 창읍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읍 1kg는 5천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마리아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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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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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kg요. 2,7천원. 그 다음에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쵸?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싸던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씁니다.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래요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오우 그렇죠. 두 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산 100g이 많네. 700g에 만원. 자 이렇게 해서 금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산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부는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만4천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응 한개 말고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휴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이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천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에요. 삼목판. 삼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삼목판 52 곱하기 37.5는 4천원. 이렇게 해서 삼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창읍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은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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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쑥이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읍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읍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읍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개해 드렸습니다.